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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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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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여기서부터 절연 구간이 됩니다. 여기서부터 절연 구간이 됩니다. 자 여기서부터 절연 구간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역은 금천구청, 금천구청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HTX 광명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이 운행은 금천구역, 금천구역. 이 운행은 금천구역. 이 운행은 금천구역. 금천구역입니다. 금천구역. 이 운행은 금천구역. 이 운행은 금천구역입니다. 금천구역. 이 운행은 금천구역. 이 운행은 금천구역입니다. 금천구역. 이 운행은 금천구역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